민준이가 엄마 치약을 샀어요 아니 숙소에 치약 많은데 왜 또 샀냐고 근데 그 치약이 그냥 치약이 아니라 불닭 치약이라고 참 이상하네요 그런 거 왜 사 궁금해서 샀네요 제가 그랬죠 너 돈이 많아? 근데 사더라구요 이거 맛있냐구요? 민균이가 맨날 편의점에서 사요 정수기 있는데 숙소에 아유 진짜 박민균 숙소에 정수기가 있는데 맨날 사먹어요 돈 많아 민균아? 맨날 잔소리에요 그치만 뭐 같이 먹고 있죠 고맙다 민균아 너가 샀지만 내가 들고 와 맨날 그리고 피자를 시켰으면 6조각이나 8조각이면 내 조각 먹고 버릴 거면 왜 시켰어? 돈 많아? 아유 박민균 진짜 그치만 archae ii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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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